천천히 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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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의 피할 수 없다 다 다 덕 네, 오나요? 크으 그래 오랜만에 렌 해야지 레오나 레오나 없는 척하지 그랬어 그냥 레오나 얘기하니까 꼴려서 꼴로 추잡힝 세트 자 너네들 캐리시켜 아니 강화시켜줄게 ikes 이렇게 접수로 idos 짜장면 한 그릇 값 벌려고 옵션 6천원어치 공매도 했다가 역배당 터져서 10만 5천원 마이너스 처맞음 그나마 다행인건 겨우 공매도 6천원이라 600만 손실로 끝남 마이너스 60% 갖고 좀 울지 마라 마이너스 10만 퍼센트 미만 징징금지 아 와 그게 어떻게 그래 그러게 와 뭐 얼마나 떡상 하면 그렇게 많은가 페이코인 인가 설마 코인들은 그런거 되게 발달이 뜬데 옵션 페이코인 인가 비트코인 인가 비트코인도 갑자기 오르긴 했지 주식같은데 종목코드 적혀있는거 보면은 음~~ 그냥 주식 떨리들 소환사의 헛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개족보조합이라고? 그런게 우리 티어에 상관이 없는데. 어? 내가 먹었다. 크아! 나보고 뭐? 어! 내가 먹었다. 어! 내가 먹었다. 아무튼 사람 색이 아니다... 생선구이 존나맛wiet네. 꺼지라 자 넌 인간들은 너무 쉽게 무릎을 꿇지 아니 그건 사미라가 너한테 얘기하든 아니 너가 사미라한테 얘기하는 소리 아닌가? 몰라?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그걸 이 새끼 아글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일광이 잘 하기도 하고 돌이 넉넉넉 스페인 쎄인 곧 아 이거 미친 놈이 무디르 밴을 해야 되겠는데? 무디르가 끝도 없이 나오네 그러게 왜 너 전멸핑 찍히냐? 전멸로 공격하라고 굳이 무리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탑 때문에 무리하고 약간 생각하나 또 강철로 초콜릿 테임도 모든 건 녹여야 제맛 더 불려야 되냐? 실수했네 아니 왜 미친? 아니 와 너무 센데? 미쳤다 아니 ㅅㅂ 마나도 없다고 아 씨 아 씨 아니 씨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졌 됐다 아 진짜 나쁜 새끼네 이거 막 싸워도 이긴다고 풀 써서 걸려 야 굉장히 적극적이네 그러네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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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면은 알아서 다 잡아 내가 킬 다 쳐 먹었다 더이야 내 킬수 뭐야 너 야 걔가 패드립이라도 쳤어 왜그래 아니 이렇게 먹었는데 욕을 안하더라고 이렇게 대인배인가 싶었는데 아 킬정도에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였어 근데 그렇게 킬을 먹었는데 왜 템이 그거밖에 안 나왔어 우리 애는 지금 탑에 있는 템이 다른데 왜 넌 그거밖에 안 나왔어 탑에 괴물이 자네 지금 자살할 것 같아 역시 뭘 좀 두들겨야 기분이 풀린다 15 지지치죠 자 이제 그러면 잭스가 탑을 언급하면서 욕을 하겠다 아 아깝네 네 알았다 3미라요 고마워 나서마 킬 달치면 어떡해 네가 야 한 대 죽는데? 테미니만큼 우와 개 아프다 내가 묻잖아 넌 킬이 쟤랑 똑같은데 이상하게 날핑 안찍고 쟤를 핀 짓네 아 그렇게 할거면 아 대인배가 아니었네 대인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음 너 때문에 매우 꼬바나 계신거 같은데 아 나는 그냥 참았구나 1차 2차 경고 받았네 내가 알을 못하냈어 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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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굼자 대박 짠 모르니 포탑이 그렇게 욕심이 났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오구 오구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때 흐. 흐 흐흐흐 흐. 흐흐흐 흐흐흐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약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군수의 물 좀 채우라니까. 으윽 음. 아 아 진짜 거기 뭐하는 거야 이펠리우스 닉바라 아니 이거 올 AD라서 이거 버티면 이기는데 카테고리 배그 아 란자크트 버스님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왜 배그 했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까지 그하 그하 싸미라는 너무 무리했다 방금 사비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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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마 데임벼라며 소문이랑 너무 다른데 나한테만 데임벼네 정글 탑동이라고 그치 미안합니다 어 오메가 웬일로 착하게 수긍을 해 06인데 12형 3이잖아 쟤 아까부터 의문의 이동으로 키를 지금 곱절로 하셔서 가지마 가까이 가지마 사비라 와야 잡을 수 있어 그래 사비라 미드 난리났다 미드가자 이미 죽었네 난리 종결됐어 아 이 새끼 핑찍고 뭐야 성동격서야 미드핑찍고 아 그니까 봇핑찍고 미드갔네 인건비를 인건비를 하나하나 꼬박꼬박 먹네 아니 인건비 받아야지 와 또라이다 소름이 돋네 소름이 돋네 소름이 돋아 소름이 돋네 소름이 돋아 아 요번에 나를 욕을 안한 이유를 조금 이해 나야겠다 어차피 기사님이라 우리 기대치가 낮아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나는 그래도 요번에 오랜만에 레오나에서 안 달려들고 얘 무는거 보여주고 있거든 오 욕을 그래서 덜 먹나 싶다 지금 레오나 무는거에다가 스턴 계속 꼬박꼬박 넣고 있거든 적금 넣듯이 근데 저분들은 킬 먹는거에 많이 필요한데 오 오 감사 감사 혀 꼭 꼭 세번 뜨냐 사미라 와야 저거 세트 잡을 수 있을걸 먹어 먹어 그치? 사미라가 다 잡는다니까 그러네 형님 나 하신다 느낌이야 피 운명은 실화냐 뭐야 이거 섬철아 캐리하네 아 미드랑 듀온 갚네 저게 팔다리가 짤린 너프 된거란다 와 와드가 있던게 와 와드 바로 갔다가 짤렸어 중간에 어딘가 와드가 있었나봐 허다다다다 쫓아오네 이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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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이 딜러드기 다 없다 자세스가 와야 싸우는데 근데 잭스가 안 오네 잭스가 적이 돌고 있었어 싸우기 그래 캐리 머신으로도 부족하네 이제 타겟이 바뀌었어 나도 타겟 됐다 대인배 형 죽었어 애초에 대인배는 아니었다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온다 빠빠빠 우딜한테 물려서 개 빡치셨어 저분 계속 아까부터 우딜을만 막아달라고 오도하셨는데 근데 내가 탱템을 깨면 날 안 물줄 알았는데 그냥 날 신경 안쓰시고 패시더라고 밀어버리시잖아 썩고 시나 펴서 먼지 느낌을 키우래 잭스 못하긴 해 흠 음 3일 앞서서 싸우면 안될거 같은데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이거 터뜨린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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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만 잘해보라고 진입하는 애가 잭스인데 잭스랑 그렇게 싸워놓고 아 이거 퀘어 내 셔에 와드 좀 해봐 나서마 무서워 죽겠어 사미라모 써서 게임 하겄나 사미라모 써서 게임 하겄나 깨선 완료 형님 형님 열심히 지켰어요 형님 살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 그만 웃기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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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이템 업그레이드 인줄 알고 따봉 날리는 것 봐 아 내겐 나 자신의 망치만 있으면 돼 저 새끼 잡아 아 진짜 암호 잡는데 태블린다 뭐라도 검을 내라 뭐라도 검을 내라 딱 참된 기쁨이지 개 빠르네 우디르 새끼 역시 우디르 미쳐가지고 아 사룡 됐네 괜찮아 킬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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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는 거 먹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다. 예에에. 병신빼고 다 살았네. 와드라도 하나 받아봐. 와드가 없어. 다 썼어. 텔 타고 왔더니. 씨발 이러면 텔 안 탔지. 아니. 왜 이렇게 뽕알들이 많지.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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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 오랜만에 팀원들 다 업그레이드 해 줬어 아 너무 무섭다 개쌉 벌레구 어휴 막 니의미 거리니까 너무 무섭다 싸내라 못주겠다 너무 무섭어 능수능란한 패드립에 나는 지려버릴 뻔 S 플러스 야 킬 많이 뺏어 먹었네 진짜 뺏어 먹다니 인건비 받은 거야 야 내가 잭스보다 질 더 많이 넣었어 뭐지? 잭스 병신이었어 병신체 쟤 홍응한다고 내가 많이 죽었어 아니 잠깐만 어? 내가 잘못 봤나 화장실 좀? 아니 왜 내가 잭스보다 더 넣었어 잭스 벌레니까요 장벌레가 아니라니까 대벌레야 대벌레 하긴 뭐 나도 태블망에다가 가갑 가가지고 제대 안 아니 쟤 돕느라 내가 계속 죽었다니까 웃어? 오줌 싸는 소리나 들어라 아 침새끼인가 봐 아 아니 이 헤드셋이 배그는 전의 헤드셋이랑 비교하면 좀 아쉽긴 한데 되게 편해 음 응 유틸이 아 따방 아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게 엄청 크네 어 이게 도비는 자유의 몸이에요 가 좀 나 커 야 아 아 아 왜 잠깐만 아이고 롤도 테스로 바꿔 니가 방장이야 아 그래 잠깐만 나가 형 세게 펴고싶다 미친놈아 저희 보병 장비가 만 단위도 아니고 백만 단위로 사라졌어 죄송한데 제가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이동하고 전진도 어느정도 제압하고 나니까 없어 장비가 마이너스 백만 이렇게 떠 있어 내가 왜 매번 힘들어하는지 알겠어 아니 무슨 보병 장비에다가 백개 가까이 넣었는데 얘 무슨 거의 1년간 복구했어 저도 항상 힘들었어요 세계를 석권한 동아시아 올해는 한중일이 세계를 석권했구나 일본은 김혈의 칼날 한국은 BTS와 기생충 중국은 코로나 너 흠 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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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먹어 떡라면 떡라면? 생라면 아 생라면 엠 엠 렛 에이 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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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윽 크으 , 나도 맛있는 게 먹고싶다아 한번 이거나 해볼까? 막 뭔지는 안 알려줄건데요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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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양식 돈까스도 맛있지 응 좋네 맛집이라고 했던 데가 경양식 돈까스 음 왜 너무 맛있는 것 먹고 여기가 원래 레스토랑 하던 데인데 그 뭐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다 나가고 남편도 딴 데 일하러 가고 이래가지고 혼자 꾸리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양식 여러 종류 하던 거에서 돈까스만 하신다고 하더라고 음 음 메뉴가 많으니까 이제 사람이 저거니까 커버가 안 돼가지고 오 음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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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갈 게 없네 틀발롬 yk 어.. 쟤 욕하는거 봐요 아.. 용의 영혼.. 싫은데.. 용의 영혼.. 싫은데.. 용의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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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칼엔 요즘 한가지 목적뿐 누가 먼저 맞을래? 아 모르겠다 흠 흠 흠 흠 흠 흠 하하하 와 게임 재밌네 흠 설마 크리쳐못잡은 정신없지 에이 설마 아이 누군지 아이디는 못봤는데 어 크리쳐라 이런던데 엑스드더라 누군지 모르겠는데 흠 어 탁질 않았어 아 그런새끼 처음 봤네 그런새끼? 아 아 ㅅ간 이렇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바비포인다 뭐야 아 나선네 아 좀 더 때리지 아직도 2등이네 씨부를 아 빼야되겠다 이거 한 대 맞아야 더 내려가지 그래 넌 절박하면 부족했어 나처럼 나처럼 절박하면 그거 했어야지 아 아 아 볼골냄차 좆같네 흐헤헤헤헤 웃어? 아이 씨발 국궁 좆같네 아 씨발 아이 쌍놈이 저거 견뎐 흐어어어어어어어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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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텐트는 올려볼까 아아 태준아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끝 미국 용의용은 개많이 나오네 짜증나게 용의용은 개많이 얇은 것 같다 아니 미친 탐켄치 개 으흥 흠 하. Wyoba. 게임이 난해해 지기 시작됐다. 으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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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거 매우 많은 돈들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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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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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턴만 아 네네 곧 퇴근하실 분 씨발놈이 오메 먹고디지겠다 이거네 먹고 죽고 계시니 데칼도 곱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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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리랑 돈과 영혼 금요일에 금요일에 ㄷㄷ 단꿈은 여기서 끝이다 단꿈은 여기서 끝이다 나선미가 원하는 게 이건가? 어? 아이고 이거 ㅅㅂ 니신 그리고 이섬이야 ㅅㅂ 새끼 그러면 죽어라 네 죽진 않아 그래 죽음에 근사해져라 아 아니라면 다음에 만났을 때 네 목을 효시해주마 저작거리에 효시해주마 차하하하 아 뭔 벌써 5성? 2성이야 리신이 근데 개꼴 밖에 미친놈 야 육신성 육결투가? 너희들 진짜 또라이네 극혐 야수한테 신성의 거물렸네 극혐 자 자 한 놈 효시했다 자 저작거리에 한 놈 효시했고 좀 이따 한 놈 더 효시한다 야 미친놈 강태하는 야 미친놈 야 리신이iler 너무 많이 나왔네 걔 흑혐이네 어떡하냐 너 너무 흑혐인데 야 개화롭기네 진짜 contamination 남들 막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만들어놨더니 뻥 개가 아프 미친놈 아냐 이거 완전 여기서 죽지 않겠지 나들 아이템 먹기 전 턴에 죽었는데 다들 지금 체력이 4,4,4,3이 지금 써? 아이템 살아남은 놈은 아이템 바로 먹는다 어 좋겠다 야 좋겠다 뭐야 풍전 아 분위기 좋아졌어 아 컷 살아남았다 오우 도중에 누가 대가리가 깨질지 보자고 살아남았다 갈템이 없머 그러네 아씨 누구하지? 진짜 갈템이 없다 야 아 아씨 갈템 아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벌렀네 진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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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신 씨발 놈아 하지마라고 강 없을게 그러네 뭐야 강타 하다 말어 툭 먹었나 보네 안돼 개단이야 개단이라고 씨발 아 아니라고 재밌네 아 아니 템이 꼬여가지고 그 미신 꿀잼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재밌네 닥쳐 나는 골렘 못먹어 골렘 먹으려고 템 급히 줬는데도 천발 철이니까 얼마나 화가 나던지 아 잠깐 배그하러 가자 갑자기? 괜찮아 너? 어 괜찮아 잠깐 그냥 환기하러 간거야 오